어허허헠 어디로? 어허허헠허허허허허헉 미쳤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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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으어허허허허허허 이번 보스 너무 강력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기한 커스텀 커맨드 오늘은 또다른 보스를 물리칠 차례입니다 마인크래프트 하면 떠오르는 보스 바로 히로빈을 만나볼건데요 원커맨드로 히로빈을 소환해서 물리쳐보도록 하죠 근데 상대가 히로빈인 만큼 오늘은 용병을 두명을 모셔봤습니다 자 일단 나오시죠 첫번째 용병 어? 뭐? 여긴 어디지? 살려줘! 어? 빤다야! 어? 빤다야 나도 숨겨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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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왜? 너 왜? 왜? 무슨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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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M자 탈모가 적혀있는 사람 못봤어? M자 탈모? 어? 아 여기 M자 탈모.. 연구를 해야되는데 탈모 연구를 해야되는데 아 탈모 연구 해야되서 잡아놓은거야? 어? 어디갔지? 저기 저기 여기다 저기 아! 걸렸어! 안돼! 연구대상 1호라니! 자 오늘은 마이두도 상하고 퀸털언니를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옥에서 탈출할뻔하다가 M자 탈모 걸린 마이둠니다 자 이쪽은? 안녕하세요 저는 M자 탈모 연구를 하고 있는 키토리라고 합니다 연구대상 1호라니? 함께하면 즐겁다 함께하면 탈모도 해결된다 내 머리도 모내기 할 차례 다가왔고 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셋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됐습니까? 그럼요 일단 그럼 이쪽에 커맨드부터 소환을 하도록 할게요 짠 짠 우클릭하고 이렇게 하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버튼을 설치하고 누가 눌러 눌러 언니 어? 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거 같애 와일드님 눌러요 가서 와일드님 눌러요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빨리빨리 레이디 퍼스트 블러드 에너 맥스맨 빨리 빨리 클릭 와아! 쇳쇳쇳쇳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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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hydrat 아 대 안돼 레이디 opio 연구실장님 내 머리는여 아 뭐야 아 picture 아니 내가 안돌러도 돼 nep 아 짜고قت 꼭 불길한 예감이 진짜가 됐어요 혜흑 로그 연구 자복 거치대 이렇게 주네요 갑시다 무장을 합시다 저도 겜 모드를 풀게요 자 무장을 하죠 난 가운데 걸 가져가겠다 친구들 난 오른쪽이다 짠 입어 입어 1 2 3 됐다 뭐라고 짱 못 쏘네 모내기 하는걸 모내기 말도 움직이지마 머리를 제대로 박아줘야래 그냥 됐어 간다 소원한다 이거 그동안 만나본 보스보다 셀 수도 있어 이번엔 마지막 보스가 되겠군 짠 짠 짠 이렇게 4개 하고 이 주변에 석탄블럭도 설치를 해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치하면 된다 갈까? 이제 재앙이 오겠군 갈까? 출발 출발 무서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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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땅 뭐야 얘 주변 땅봐 주변 땅 없어진다 뭐야 이거 부쳐라 용병이여 헐 얘 밑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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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와 티라 안돼 살려줘 나 파죠 어 무서워 언니 뭐해? 다이우푸디레 아... 오오오오와 미쳤어 아 Committee 위에서 화이영구 떨어지는것 봐 저깃다 이이 squeeze 이거 일로와 빨리와 가운데 저거 있지 엔더 드래곤한테나 있는 저거있잖아 어 맞췄다 한 번 맞췄다 맞췄어 내가 맞췄어 한 번 어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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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어딨어 이번 보수 너무 강력해 어 이거 못 맞췄다 잠깐만 와 이거 너무 센데 맞아라 오케이 맞췄다 맞췄다 나이스샷 나이스샷 오케이 오케이 오 개 오케이 오 허우 데 야 우리한테가bé 왔다 오 오 오 오 얘 잠깐만 나 나 피로 걸려가지고 오 Covid deb 얘 잠깐만 오 오 얘 너무 세 잠깐만 속도가 느려졌어 야 몬스터 진짜 많아 야 어딨어? 야 이거 몬스터가 너무 많은데 진짜로? 아 잠깐만 친구들 어딨어? 아 누가 나 친구 같은데? 얘 언제 죽어? 오 됐다 됐다 또 갈렸어 또 떨어진다 어딨어? 또 왔어 또 왔어 제발 제발 오 짱 무서워 앞에가 안보이니까 무섭네 야 얘가 왜 나만 쫓아오냐 미안하다 야 나만 쫓아와 얘 어 잠깐만 나 죽는다 좋아 그렇게 시선을 끄는거야 아아 왜 내가 하필 왜 하필 하필 나야 하필 아아 조물애기들 얘들아 빨리 좀 쳐봐 야 좀비가 너무 많은데? 조그만게? 어 됐다 다 죽였다 어딨어? 내가 간다 어그도가 왜 나한테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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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오 됐다 풀렸다 도망가 도망가자 또 어그도 끌리기 또 나한테 오잖아 얘 왜 날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야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야 빨리 죽여 그냥 빨리 죽여봐야돼요 어 뭐야 어 크리퍼 터진거 같은데 어 나 죽겠다 정의의 칼을 받아라 정의의 칼을 받아라 너가 마지막 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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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위도가 된거같아 됐다 혹시 뭐 아이템 먹은사 신발 신발 그래 이거 신발 오 이거 던지면 위도가 걸리는구나 해? 어 좋네 이거 던지면 위도가 걸리는군요 얻었습니다 이 신발을 가지고 또 다른걸 재밌는걸 할수가 있어요 어 야 일단 일단 나주로좀 만들어야겠어 다 태워버려라 어우 다 타버려라 어 여기 히로빈 보스가 아직 살아있잖아 어디 어 어디 아 아 아 어 깨진다 어어 야 야 역시 보스는 갈냐 죽을라고 뿅 뿅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야 언니 활 고장 났는데 언니 활 아니 형 난 이렇게 영원이야 이 언니 활 고장났어 어디야 언니 조심해 활야 고장났어 쇽 쇽 여튼 발견은 왜 맞혀지지 이상한데 어 크흑 어 뭐어앙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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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러면 다른 커맨드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른 커맨드 하기전에 요거부터 없애 짠 이거 없으면 근데 없어질텐데? 이거 배바지 역시 남자는 배바지지 뒷태도 좀 보여줘 힙업 힙업이야? 베른 남자 아 아 아 어 어어어어억 별로 베기 싫다 아 그쵸 세 번째라니 어? 여기 남아있네? 오우 일단 이쪽 없앴고 이거 이걸 꺼내자 이 아이템을 가지고 또 해봅시다 일단 여기 넣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짠 그럼 이쪽에 이제 새로운 커맨드를 해볼게요 오우 오 됐어 자 그 다음 버튼 버튼을 꺼내서 누가 눌를래 이번엔? 아 나 무서워서 못누르겠어 이번엔 살 떨려 언니 눌러 야 이런게 뭐라고 오우 오우 요거는 히로빈 스태츄라고 해서 히로빈 동상을 만들 수 있는건데요 이것도 그분이 만드실거고 겟 아이템스 하면은 스폰 주민하고 석탄블록 이거 두개 줘요 일로와봐 요걸로 이제 신기한거 만들 수 있어 가판떼같은거 만들 수 있어 주민상정같은거 얘를 소환하고 여기에 이걸 던져 짠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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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주시오 아 네 자 그러면 히로빈샵이라고 해서 히로빈 아 뭐 필요하시무니가 고맙습니다 비키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히로빈샵이 나와요 얘하고 교환할 수 있는데 아까 얻은 이거 신발 있지 요거 가져와 볼게 내가 대화를 먼저 해봐야죠 대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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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심어달래요 머리 심어달래요? 네 말리보다 심하네 지금 이쪽이 더 급한데 무슨 하하 하하 저랑 공감해서 눈물이 날 것 같다는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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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일단 이 신발하고 어딨어 이 신발하고 바꿀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블럭하고 네덜별하고 이 히로빈 스태츠를 바꿀수 있어요 음 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일단 바꿔 볼게요 짠 히로빈 스태츠를 얻었어 아니 볼까 소 어떠해 멋있지 이 주변에 있으면 힘이 투가 돼 우와 진짜 진짜 우와 힘이 힘이 вес앇는다 주ák Diversity 자 이렇게 사방으로 하면 멋있죠 히로빈 스테쥬 사방신같애 아 뭐야 근데 얘 이쪽보고있어 여하튼 이렇게 할수있구요 음..잠깐만 무슨일있어서 왔는가 뭐야 이사람 아 더빙하는거야 더빙하는거야 히로빈님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원이 있지 마이드로상을 죽여주세요 소원은 이미 우어어어 무슨일있었니? 나 한번부터 깨어났어 이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로빈 보스 죽여서 얻은 신발이나 금블럭 네더에 별 이런걸로 할수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괴 금괴로 일라봐 짠 금괴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디스토리 히로빈샵 요거를 얻어보자 짠. 요거를 던지면 짠.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내 친구! 내 대머리 친구가! 이것도 없앨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요거 있지? 여기 밑에 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요걸, 요걸 부시면 돼. 우와아아아! 그러면 다시 스포날로 나온다? 우와아아아! 신기하죠? 이 밑에, 이 밑에 코어를 이렇게 부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짱멋있다. 수리슬쩍. 어허헣. 이거 부셔볼까? 오오. 수리슬쩍. 나오죠? 짠. 수리슬쩍. 크흐흐흐흐흐흐. 이런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짠. 오늘 수고했다, 용병들. 흠. 언제든 찾아와. 나는 1호. 아니다. 1호. 나 또 실험 받으러 가야돼. 이리 오시지요. 이거 뒤에 설치해놓고 클로징 왔다? 힘이 샘솟는다! 됐. 자, 오늘은 히로빈 보스를 물리치고 한번 히로빈 동상까지 세워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땠어요 오늘? 아, 머리카락이 샘솟는 듯한 느낌이었어. 하하핳. 무슨 느낌이죠? 그게? 오늘 첫 용병전 하신 퀸털님은 어떠셨습니까? 보스전. 아, 이거 아주 재밌군요. 잡들이랑 둘이 잡아서 좋아요. 둘이래. 당신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싫어할게. 어떻게든 병풍이니까. 마이도랑. 자, 오늘 두분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보스전 하게 되면 함께하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구요. 커스텀 커맨드 컨텐츠는 다음에 또 찾아줘도록 하죠. 크노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